2014년 4월 21일 제이오 지민의 로그 오늘 정말 많은 인터뷰 매체를 돌고 뭔가 로그를 찍고 싶어서 제 사무실에서 지나가던 지민이를 붙잡고 이렇게 로그를 찍는다 로그를 정말 찍고 싶었다 몹시 나쁘다 여전히 참을 수가 없다 아니 그래도 제오형과 함께 로그를 찍는다거나 뭘 함께하면 뭔가 희망차고 공정적이어서 항상 이렇게 어스퍼지 않게 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희망차야지 로그를 캬 그래서 제가 효연을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크으 일단 아 근데 벌써 4월 달이고 뭔가 이제 4월 말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은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뭔가 또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다 뭔가 아 벌써 우리가 이만큼 달려왔구나 그리고 벌써 1주년이 돼가고 그쵸 크으 그리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한데 아 많은 노력을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난다 아 정말 열심히 했었다 참 열심히 했었죠 응 정말 이게 희망적으로 연습만 하던 그런 기억이 생각나는데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올해는 뭔가 감이 좋다 감이? 오늘 올해 되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나의 촉 아닌 촉 약간 제옥형이 원래부터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 해야 되나 아 이 촉이 참 좋은 것 같다 응 이 촉을 보면서 희망 가득한 로그였다 그래 4월 21일 4월 21일 제옥과 시민의 로그 끝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겠죠 아 ㅋㅋㅋㅋ